안녕하세요. 부동산 뉴스데스크의 고상철입니다.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. 공인중개사 합격에서 성공 창업까지 부동산 실전 전문가 과정을 김포중앙공인중개사원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. 11월 14일 월요일날 첫 개강이 있는데 부동산 실무 분야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분야별 최고 수준의 교수진이 수강생 분과 함께합니다. 첫번째 이송원 교수님의 세무전문가 과정 두번째 양기백 교수님의 창업과 그리고 주택계약실무전문가 과정 그리고 저 고상철과 함께하는 토지중개 전문가 과정을 5주에서 6주간 시행합니다. 아는 만큼 돈이 보입니다. 전문성과 정보력으로 승부해야 될 시장입니다. 자격증 취득 후 부동산 창업을 위한 실전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당신의 성공을 보장하는 분야별 국내 최정상 교수진 세 분과 함께하는 김포중앙행정고시학원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의 이 과정은 진짜 전문가의 경험과 성공 비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. 분야별로 5주에서 6주간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간 배우는 과정보다 단축된 과정으로 여러분이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수료 후에도 여러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창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과정일 것으로 보입니다.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대개강을 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성공 창업을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